아이고 우리 새끼들 오늘 비가 와서 늦게 나왔네 한강에 이렇게 이거 고기죠 고기가 죽어서 이렇게 썩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데 누치같아요 누치같은데 자 이녀석들은 냄새 맡아 먹는게 아냐 우트는 고개를 돌리죠 그런데 이 냄새를 다 맡고 있어요 여우같은 녀석들은 다 맡고 있고 자 누치를 자 제가 여기 아이고 이 철부지들 우트는 아주 얌전히 있는데 이 녀석들은 아직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거냐면 자쪽에 강 속에 던져 놓고 이 누치를 누치 썩어가는 냄새가 날거에요 단백질 썩는 냄새죠 결국에 생선 비린내 이거를 강 속에 던져 놓고 이 강물 속에 던져 놓고 찾는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걸 과연 찾을 수 있을지 이 한참 저기 지금 떨어져 있는데 저기서 와서 이 지점을 특정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물속에 있는 거를 특정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 거로 생각이 들지만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누치가 잘 좀 해져야 될 텐데 자 이 정도에서 강에 던졌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뜨네 아 참 저게 가라앉아 줘야 되는데 떠서 실패입니다 아 가라앉네 점점점 200이 저리 가 뒤로 200이 이너선은 200이 뒤로 가 200이 뒤로 가 200이 200이 130이 아 이거 뒤로 로면 안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200이 뒤로 가 200이도 아무 생각 없고 200이도 아무 생각 없고 오트만 지금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베기 뒤로 가 가이스다씨 아유 철부지들 나가면 좋아서 그냥 막 돌아다니고 이베기 이쪽으로 와 이베기 이쪽으로 웨잇 웨잇 이 오토 눈빛 보세요 이 녀석은 영영을 내려달라고 눈빛이 애절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오토 웨잇 이베기 찾아 아유 전해석이 달려가는거 보세요 에헤 지금 아이고 아이고 저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오토 저거 봐 저거 202 녀석들은 지금 아무 개념없고 오토는 지금 찾아 하니까 물속에서 지금 물속에서 과연 찾을 수 있을지 자 냄새를 맡으면서 지금 주위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찾을 물속에 지금 누치가 오토 찾아 이베기 찾아 과연 특정할 수 있을지 자 이쪽에서 자 이쪽이 여기인데요 과연 냄새가 지금 물속에서 새녀석이 지금 오토가 지금 냄새가 나는거 같은데 자 오토 찾아 아 냄새를 지금 코를 벌렁거리면서 물속에서 지금 오토 찾아 이베기 찾아 자 오토가 아 지금 과연 과연 특정할 수 있을지 자 오토 찾아 찾아 오토 찾아 이베기 찾아 이베기 찾아 자 오토가 과연 특정할 수 있을지 지금 계속 다른 쪽을 헤매고 있네요 자 오토 찾아 자 오토 저 눈빛 보세요 자 이베기 지금 열심히 자 오토야 찾아 오토 찾아 자 물속 으악 참수리했어 자 진짜 지금 물속에 가라앉는 가라앉는 자 누치를 앞발로 당기고 자 찾아 자 이걸 잠수리에서 물고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과연 잠수까지 처음 해보는 건데 위치는 특정을 했어요 특정을 했는데 자 오토야 그냥 나와 오토 뒤로 나와 자 오토가 자 꼬리를 살랑살랑한다고 저한테 지금 신호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자 아 저 전화사 근성 보세요 자 오토야 나와 이리 나와 나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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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 위치를 정확히 찾아서 옳지 오토 통보 옳지 옳지 자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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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나와 오토 나와 나와 오토야 오토야 잘했어 오이 잘했어 이리 자 가자 가자 오토야 아유 저 녀석 끈질기게 지금 나와 나와 오토 나와 나와 오토 나와 오토야 오토야 아휴 야 저거를 야 이백이 아유 이녀석들 이백이로 오토 나와 오토 나와 오토 나와 오토 나와 나와 아유 잘했어 오토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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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자 이 철부짓들은 언제야 이 아빠 따라가냐 이백아 어? 오토하는 거 봐 야 언제 아빠 따라해 너는 어? 아유 오토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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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저하고 교감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바를 지금 사실 물이 탁해가지고 보이질 않거든요 보이질 않는 거를 정확히 그 위치를 특정해서 이제 물고 나오려면 머리를 좀 박았는데 한번도 잠수를 안 해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끄집어내 오지는 못하고 이렇게 위치만 특정해서 저한테 알려주는 그런 인물을 오늘 소용해봤습니다 다 돼購 camino 자 굴 y around e 감사합니다.